훼손이 심해지고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지난 1994년 이후 출입이 통제됐던 한라산 남벽 등말로가 내년 3월 다시 개방됩니다. 성판악 코스로 집중되는 정상 등반객을 분산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집안이 약한 남벽 부근이 다시 훼손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주말마다 주차장으로 변해버리는 한라산 성판악 탐방로 주변. 사실상 백록담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등반로입니다. 지난해 성판악 코스 탐방객은 35만 명. 탐방객 쏠림 현상으로 혼잡은 물론 환경훼손이 가속화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결국 제주도가 꺼내든 카드는 한라산 남벽 탐방로의 재개방 카드입니다. 잦은 붕괴로 출입이 제한됐던 남벽 탐방로 850m 구간을 내년 3월부터 재개방해 정상 등반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남벽 탐방로가 재개방되면 이곳 어리목을 비롯해 영실과 돈네코 탐방로를 통해서도 백록담 등반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연간 탐방객이 6천 명에 그쳤던 돈네코 코스 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정상 탐방객 분산을 통한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할 수 있고 침체된 돈네코 탐방로를 활성화시켜서 서귀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벽 등반로가 개방됐던 20여 년 전보다 한라산 탐방객 수는 2배 이상 늘어난 상황. 등반로 주변의 안전사고와 환경 훼손은 물론 더 많은 등반객을 끌어들여 한라산 보전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라산 같은 경우에도 총량적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10여 년 전부터 이미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문제를 먼저 해결한 후에 탐방로를 개설하든 안 하든의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되어집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혀 찬반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